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날씨 덥네요 일주일 정도 동안 일주일 이상은 제가 밭에 못나와봤더니 밭이 바짝 마르고 식물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난리가 아니네요 장마철 보다 풀은 덜 났는데 그래도 여기 자광망 밑에 수국 삽목이들이 이렇게 말라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살아 추워서 고맙죠 대부분 살아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마른 아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삽목판에 금목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아직 생생합니다 거의 한 달가량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루엘리아도 삽목해놓은 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꽃봄의 꼬리 토마토 이렇게 삽목해놓은 아이들 그늘막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대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토마토도 싱싱하죠 아 이 아기 역시 땡땡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진짜 물이 메말라도 잘 지내죠 그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 더위에 공중불이 그대로 심으면 다 잘 자라죠 시간이 이번 주에는 영 시간이 없었네요 다음 주에는 시간 내서 한번 분리해서 이런 아이들 똑똑 떼서 심으면 그대로 잘 살겠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 잘 지내죠 지인 동생이 삽목해서 좀 많다는데 이 꽃은 좀 꽃 색감이 독특하죠 일반 여러 번 색감이 변한다고 해서 칠변화라고 하시는 이 색감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아주 폭풍 성장해가지고 지금 꽃이 계속 피워주고 있는데 이 풀밭에서 빛이 안 나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며칠 사이에 더 많이 피어서 사랑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네요 아 우리가 옥자마가 왜 안 피나 동생이랑 저랑 옥자마 왜 안 피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옥자마 꽃대가 얼마나 이쁘게 여기 보세요 옥자마 꽃대가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고 있었더라고요 두 개나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꽃이 안 피나 안 피나 올려나 안 피려나 옥겨 심었다고 안 피려나 했는데 이렇게 뽀샤시하네 꽃대를 올려줘서 참 반갑습니다 아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 설악초도 설악초 보세요 설악초가 야광이잖아요 밤에 봐도 이 하얀 테두리가 밝게 보여서 설악초 야광초라고도 하는데 환하게 보이죠? 지금 해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설악초는 환하니 한 포기가 이렇게 가지를 많이 내주거든요 그리고 씨앗 한두 개 던져놔도 잘 되는 그런 꽃입니다 요즘 제일 신나는 꽃이 바늘꽃 같아요 무더위도 타지 않고 밭이 말로고 말라서 그냥 꽃들도 말라 죽고 말라서 막 베실베실 하는데 이 바늘꽃은 그냥 여기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고 그냥 지금 몇 가지인가 어린 가지 지금 두 가지에요 두 가지 요거는 한 가지고 그죠 하나가 세 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풍성한 꽃을 보여주고 있는 바늘꽃입니다 이제 가을이 바늘꽃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예쁘게 새송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어져서 제가 아 영상이 안 담으려다가 요건 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보라색 카메라가 좀 밝게 보이지만 이렇게 새송이나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었답니다 이 무더운 정말 덥다 덥다 하는 탈을 한도 위에 이렇게 클레마티스가 이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미니 베기롱도 여기저기 옮겨 심어놨더니 꽃들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미니 베기롱도 효자죠 그리고 이 노란색 능소화 좀 보세요 저기 어디 타이페이 방콕 갔을 때 큰 나무를 봤는데 분명히 능소화다 노란 능소화다 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더운 나라에 있는 아이니까 여름에 잘 고쳐주고 꽃도 계속 피워주고 하는 거겠죠 꽃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블루베리 나무는 말라 죽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건 가물어가지고 이제 장마가 비가 온다가 난리더니 이제 또 가물어서 난립니다 요즘 장미들이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물을 제대로 못 져가지고 미니 장미잖아요 물을 제대로 못 져가지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주 보지도 못하고 겹하늘바라기도 원래 계속 꽃을 피워주는 걸로 봐서 하늘바라기는 여름에 굉장히 씩씩한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이 찔레도 엄청나게 피워줬는데 제가 제대로 봐주지도 못하고 물도 못 챙겨주고 했는데 세상에 몇 배나 쑥 자랐고 아이고 많이 말라있어요 제가 그리고 칸나 문이 보세요 여기 무늬 하얀 두 줄기로 나오고 여기 잎마다 다 이렇게 무늬를 물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시방 같은데요 제가 시방을 한번 시바라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너무 예쁘잖아요 칸나 클레오파트라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꽃대 옆에도 무늬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붉고 노란 이 칸나도 예쁘게 꽃대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며칠 못 본 사이에 겹삼잎국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키도 그다지 많이 크지도 않고 이렇게 화사하니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잎파리는 똑같죠 삼낵국화 잎이랑 화사하니 예쁩니다 그리고 친구 지인님이 주신 하얀 국화 이렇게 삼목둥이 주셨는데 제가 그늘에 이렇게 넣어두었는데 안죽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좀 보세요 해바라기 씨 많이 맺었죠 내년 씨는 될 것 같아요 어머나 그리고 홍개불나무 꽃이 이렇게 폈어요 어쩌 봄에 피고 지금 또 여름에 또 피고 있네요 아이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꽃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파리도 별로 없구만 애잔하네요 이렇게 옹글 심었던 멜란포리움도 제일 씩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꽃 나눔 받아서 제가 발화했던 아이들은 영양 부족인지 꽃을 피워주면서도 너무너무 꼬슬꼬슬하게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그 부용을 제가 씨를 뿌렸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부용은 당해에 꽃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블루세이지 파종이들도 이렇게 꽃을 이제 하나둘 피워주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메말랐어요 오늘은 복수방을 제가 좀 따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수방을 제가 네 놓칠 것 같아서 언제 또 따야될지 몰라서 따서 가지고 가야되겠습니다 저기 하나가 완전히 제가 미처 오지 못했던 사이에 썩어버렸어요 이 아이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가지고 가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냥 고기 신고 이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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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